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원리스 홀, 비전홀,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를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영적 명문 가문을 만듭시다. 이것을 말씀가지고 죽게 쓰임받는 가등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세상에 보내서 가장 세상에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장이 세상에 내려와서 곳곳을 다니는 중에 활짝 핀 향기로운 꽃을 그렇게 고송이를 먼저 뽑아 들고 그 다음에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린아이의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을 들고 세 번째에 보니까 헌신적인 어문의 사랑을 보았어요. 그 어문의 사랑을 선택해서 그렇게 이제 천사장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쫙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꽃송이가 시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아름답던 어린아이의 그 웃음이 나이가 더 늙어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것이 그야말로 어머니의 사랑인데 어머니의 사랑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을 갖다 드렸다. 이 스토리는 세계지인 작가 톨스토이가 선 우화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자녀 사랑에 대한 그 가치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버이주일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내리 사랑을 한없이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성경적 효도를 회복하는 어버이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다 그렇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10개 명의 중에서 5개 명의 핵심적인 표현이 나오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 생명이 길리라. 너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겠다가 아니라 부모에게 잘 효도하면 생명이 길리라. 신약에서 사도 바오리 에베스 6장 1절 3절에 잔류에게 놓았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오래 산대요.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산다. 병들어가지고 가난하게 오래 삶으면 뭐 하겠어요. 잘 되면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보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발악을 해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며 성경대로 하면 건강하게 멋있게 오래 살 수 있다. 아멘. 그거를 제가 처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형제들에게 미안합니다만은 제 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가셨어요. 아버지 천국 가실 때 너 어머니 성령을 내 가슴에 묻어주라. 내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빨빨리 새거다. 우리 어머니는 눈물 눈물 콧물 다 흘러가지고 성경이 더덕더덕해요. 그걸 어머니 먼저 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내 문자 전국 가게. 편안하게 제 품에서. 제 어머니도 제 품에서. 아니 형제들 많은데 제가 다 모시고 계셔가지고. 그 모신 그것이. 저는 부모님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한 번도 부모에게 속을 새긴 적이 없어요. 그렇게 순종함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지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다 축복하시지만은. 야 정말 성경 그대로구나. 지나거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부모에게 효도하면 부모를 잘 사랑하고 진심으로 성기면. 생식 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를 성기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성경 그대로 되는 거구나. 10개명은 크게 대신과 대인관계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대인관계에서 제일 첫 개명이 뭐냐. 제일 첫 개명이 내 부모를 공격해라. 이유 없어요. 요즘 장애들이 한둘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사랑을 올인하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 못 느껴. 전에는 우리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저 살놈살고 죽을 놈 죽고 그런 시대이지만. 지금은 하나 두나니까. 옥이야 금이야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이게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못 느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말로 카베드라. 카베드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애할 때 쓰는 단어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애할 때 경애라는 말이 카베드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예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처럼 공경하면서 그 부모를 영광스럽게 해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해요. 하나님 앞에 따집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대듭니까? 부모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너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냐 그 말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잘 공경합니다. 중심을 다해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요 부모도 제대로 공경 안 해요. 내가 이 주위에서 보면요. 사도요하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자기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미워하고 자기 체질을 안 받으면 자기를 욕했다고 자기를 비방했다고 같이 미워하고 원수하면 불신자나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런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한 명도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있습니까 청년들 솔직히 이야기해봐 부모가 미워요. 상처를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일 많이 받는 건 가정이에요 부모님 아버지 엄마 형제 그게 무슨 정말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를 뿐이지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줄 부모 없어요. 다른 것이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롱 디플은 분명히 달라요. 단어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되는 내가 맞다고 나를 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 뭘 힘들게 합니까 그 당시 문화와 지금 문화가 다르니까 다를 뿐인데 그걸 힘들게 받으면 안 됐나 말이에요. 부모를 미워해. 원망해. 그러고 교회 나와가지고 막 신앙 좋은 것처럼 활동해. 그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니. 부모를 평가해. 부모를 내 기준에서 부모를 업신여겨. 부모가 좀 능력 없다고 돈 좀 못 벌어온다고 남들보다 좀 잘 못 산다고 부모를 그렇게 업신여겨. 거짓말하는 자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예배 안 받습니다. 형제를 계속 미워한다. 계속 중상 몰아가고 계속해서 당기어서 거짓말하고 이감 붙이고 그 사람 예배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응답이 없잖아요. 체험이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기독교는 체험이고 증거이 있어야 정인된 삶을 사는데 없잖아요. 그걸 제일 듣기 싫은 게 뭐예요? 전도. 제일 듣기 싫어. 마귀가 제일 듣기 싫은 게 전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듣기 원하는 게 영혼구원이와. 정반대라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 신앙들 안 하는 사람들 제일 듣기 싫으려가 전도 성교설입니다. 제일 듣기 시한하지요. 그게 뭐 자기를 괴롭힙니까? 안 그러려도 그 듣기마다 짜증나 화나. 아직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격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아니 사랑하는데요. 거짓말이다.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계속 미워하도록 그것도 몇 년 몇 년을 두고 끊임없이 십 년을 두고 계속해서 꼴보기 싫은 미운 그 사람은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암덩어리가 딱 있으니까 늘 그렇게 늘 불행하게 살아요. 나는 너무나 불행하다. 세상에서 나는 가장 억울하다. 이래 살아요. 불신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개명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사실을 덧붙여서 강조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격해라.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주님의 관점에서 부모를 공격해라. 주님의 눈으로 부모를 바라. 이 말이에요. 내 관점이 아니에요. 내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판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관점, 내 판단, 내 기준에서 하고 안 하고 그런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의 수를 통해서 새로운 피종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이제는 주님의 관점에서 삶의 모든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성경적 신앙생활. 그렇게 안 살잖아요. 실제로는. 전부 자기 중심주로 살잖아요. 특별히 주 안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족 공동체 전체가 주 안에서의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 지점이잖아요. 교회는 천국이거든요. 천국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천국이 돼야 돼요. 교회가 너무 행복해. 교회가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 설레이고. 아멘. 이게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이 심정이에요. 그래도 기다려줘요. 지루하지 않고. 날 기다려주고.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시간만 남은 교회 가고 싶고. 아멘. 여러분 부모 가운데 불신 부모님이 계시다 하면 지체하지 말고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무조건 복음 전해야 돼요. 인간 구원의 기회는 육체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육체에 있을 때만 구원받아요.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40, 50, 60 가면 언제 갈지 몰라요. 하루아침 언제 갈지 몰라. 그러니까 육체에 있을 때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누가 본 16장 19절 30절에 분명히 말씀해. 육체에 있을 때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분명히 천국지역이 있으니 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부터 기도한 우리 노효진 장노님 피부과 원장이잖아요. 그 부인또 원장인데 내가 지난주 가서 그랬어요. 내가 정원장 어디 갔어? 그러니까 광주 갔어요. 광주 왜 갔는데? 그러니까 광주에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라. 평일 날 의사가 말이에요. 평일 날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요즘 그분이 성령이 충만해요. 마음이 급하니까 평일 날 내려가서 아버지 엄마 전도한다. 이거 어버이날이 됐는데 어버이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 어버이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내려가서 복음 전가를 갔다가 천주교인데 그 집안에 싹 다 안 믿으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김박하. 나이 벌써 82 때 때 빨리. 80 때 언제 갈지 몰라. 김박함.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나사로가 보였다니까. 부자가 볼 때. 나사로가 아브라함하고 잔치하는 거 보였다니까. 다 보여. 비교의식이 무섭습니다. 보여. 천국에서는 안 보여. 지옥이. 그런데 지옥에서 다 보여. 전도 아버지 엄마가 무서워서 한 번도 내 보호만 전했다. 지옥에서 보여. 너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도 놔뒀냐. 하늘 품은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새 생명 초청 기간을 꼭 가정보고마 가문 보고마 기회로 삼아라. 가정보고마. 가정보고마 기회를 삼아라. 이런 영적 전환의 시간표를 앞에 두고 여러분 오늘 온 가족이 뭐요. 스임받는 가정이 되라. 온 가족이 다 스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재므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목적인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오신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방문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세기 3장 문제로 시작된 열두 가지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사단 종로를 타면서 온갖 저주 영적 문제 죽 영적 문제 육심문제 가문의 호대까지 쫙 그 저주 장세기 3장 6장 11장 사생기 13장 16장 19장 열두 가지 이 영적 지향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행보이였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을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상들과 스위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저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나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도 이렇게 구속사 성취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사업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이유 내가 서문 시대에 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여기에 구속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구속사에 여기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게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이 구속사 성취에 맞춰가는 삶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계 전승도는 죽게 쓰임받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기뻄의 순종입니다. 1절로 2절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베빠개에 일었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갔을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일을 지시하십니다. 맞은편의 마을에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데 그것을 풀어가 데려오라.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기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본문 4절 5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르러 하심이라. 이렇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또다 하라 하였느니라. 서가라 구장 구절을 인용한 말씀이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저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개 부를 저다. 보라 내 왕이 내기만 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시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주신과 볼까지 싹 다 예언된 것 예수님 하신 말씀은 싹 다 구약의 말씀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에는 나귀의 나귀라고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존재조차도 잘 그렇게 모르겠지만 그 당시 나귀는 왕의 동물이에요. 왕의 동물에는 말과 나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말을 딱 타고 오면 전쟁이 일어나는 게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식이고 이 왕이 나귀를 딱 타면 아주 화평스러운 시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장세기 3장에 발생된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 있던 모든 관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주기와야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그거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거창하게 말을 타고 자신들을 압세하고 있는 로마를 무채리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그렇게 기대했지만은 성경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렇게 환호를 하다가 며칠 안 가서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아라고 외친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잘 봐야 될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기준입니다. 이게 이게 되면 안 돼요. 모든 게 이래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생각이 생각이 어디 잡히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말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말씀 잡고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예배되는 것이지. 그러면 예배대로 와가지고 말씀도 안 잡고 그냥 갔다. 그럼 나가서 뭐 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성취가 되지. 대부분이 다 그래 살아요. 거의 다 그래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언약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와 사건, 다양한 환경을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이 응답 못 받는 허무한 삶을 흠망한 삶을 살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특기의 본문에 보면 은약 성취에 있어서 이름도 빚도 없이 쓰임 받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나기를 기르던 주인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기와 나기 새끼를 풀어 데리고 오라고 하시면서 만약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고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즉시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기 주인은 그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지만 그 나기 주인은 주가 서시겠다. 여기에 기뻄으로 순종했다. 이름도 없어요. 그냥 나기 주인이요.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지요. 주가 서시겠다 말 한마디에 즉시로 보내주었다. 감사함으로 기뻄으로 순종했다. 결국 이런 기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약이 성취되는데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은약이 성취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 안 하면 은약이 성취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쓰임 받는 기뻄을 맛보는 것은 다른 데는 얘기 안 해요. 주님이 서시겠다 할 때 즉시로 즉시로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뭐 내가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말씀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게 영적 성장이 이끌어요. 아멘 머리가 너무 복잡해. 온 생각이 많아. 나는 부족했어. 나는 모자랐어. 나는 약했어. 나는 이런 행피 안 됐어. 이런 저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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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창직의 삼장이야. 나는 없어요. 나는 나는 10대 몫밖에 없어. 아멘 그냥 순종 그냥 말씀이 떨어지니까 나는 행편이 안 되고 난 부족했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온갖 잡생각을 다 하다가 주저주저 하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응답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연약함을 모르시겠습니까? 부족함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서시겠다. 주가 서시겠다. 주님이 했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물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직접 이름 불러가면서 직분 맡깁니까?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맡긴다고 하면 그러면 주가 서시겠다 하니까 질문이 필요 없고 반문이 필요 없어서 어디 거기서 불평을 해? 그 간땡이 제일 큰 사람이 직분 주었을 때 나 못해 하는 사람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부은 거. 간 부으면 뭐예요? 간 부은 것을 간 경화라고 그래. 간이 부어서 현장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도 맡겨주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다.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내게 감당할 힘을 주시오. 하나님께 엎드려서 감당할 힘을 달라고 강구하게 되는 이것이 뭐요? 영적 개위남대 개인화 개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막 죽기 살기로 영적으로 성장의 출발쯤 되는 겁니다. 영적 직분 그래서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 직분이 있어야 기도하지. 직분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진하게 나옵니까? 간절하게 나옵니까? 취여 이거 날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래서요 직분 직분이 축복의 축복 통로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직분 때문에 고민하고 그 다음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죽기 살기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성장시켜주는 거지. 자신인 거대요. 자신이. 제가 이 나이 묵도로 지금까지 개체여서 지금까지 이 자리 이 시간까지 나는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긴장을 놓친 적이 없어요. 왜? 모자랍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갚을 길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게 없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할수록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떨리고 하나님의 두르고 떨림으로 하나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만하면 이 나이에 아이고 죽기에서 비웃으시리로다. 그래 네가 한다고 조금 뭐 좀 되는 것 같아 네가 해. 해봐. 열심히 하죠. 말짱 열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바올도 나 억지로 부덕분을 나는 할 수 없이 한다. 누가 할라겠나 다메시 도상에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예수님께서 맡겨줬는데 뭐 그거 맞다가 세상 말로 생고생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장가도 못 갔잖아요. 그렇게 올인을 하면서 늘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이 거룩한 부담이 끊임없이 스윙 받는 여기에 너무 감사했어요. 연약한 우리를 그냥 약한 그대로 선 것이 아니에요.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하게 가난 자를 통하여 부유하게 없는 자를 통하여 있는 자로 무능한 자를 통하여 유능하게 만들어서 서신다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어부들이 무슨 뭐 배운 게 있습니까? 그때도 학자들 있었고 그때도 박사도 있었고 그때도 부유한 사람도 많았는데 뭐 그런 무식한 어부들 데리고 섭니까? 예수님이 유능하고 전능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필요 없어. 주어서 하나님 만드시는 거요. 똑똑하다 잘난 척한 하나님 선 적이 잘 보세요. 선 적이 없다니까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하바드 줄신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은 하바드가 하바드가 하나도 없어. 서울대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서울대 나가 유능하게 쓰임 받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는 기분 나빠서 그 스펙이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는 필요해 성공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그냥 그대로 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를 주시고 유능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멋지게 서신다. 미국 해병대 장교 교육 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복종하지 않는 해병은 명령할 권리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먼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결코 지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 영향을 줄 수가 없지요. 내가 순종한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내 기본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았는데 무슨 내놓을 게 있어요. 명령 순종 안 했으면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다 뺏기는 겁니다. 순종 안 하니까. 영계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기뻄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종이 명령을 하면 주의 종이 딱 지쳐하면 아멘 하고 받아버리 거기에 대해서 이웃 알면 안 돼. 저는 이웃 한 적이 없어요. 아멘 심지어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 감동하면 아멘 바로 누가 봤나 안 하면 어때요. 뭐 없어요. 누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난 아멘 아멘 바로 순종 순종을 하는 건 다 안 좋은 거예요. 거의 힘든 거예요. 다 손해요. 그냥 언제나 내가 먼저 내놔야 돼요. 언제나 내가 내놔야 되고 내가 시간 내놔야 되고 물질 내놔야 되고 내가 몸 내놔야 되고 내놔야 되는 게 전부 순종이 그리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두 번 하고 말아버려.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뭐 이게 도대체 뭐냐 엄청 손해같지 전부 손해요. 손해 성경은 주라 그러면 내가 내가 내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역설적 역설적 세상 계산 가지고 세상 상식 가지고 절대 안 통하는 것이 복음이 적시로 순종하면서 쓰임 받는 이 기쁨의 맛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도전입니다. 6절로 9절로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손이 높여 이르되 호산나 따위세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8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쫙 펴고 나뭇가지를 펴가지고 길에 쫙 펴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또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르던 자들의 호산나 따위세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여 하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이 환영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왕으로 기대한다는 증거의 호산나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를 구원해줘서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줘서 요한복음 12장 13제로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이 종요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요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중간기 400년 되는데 중간기에 마카티 왕조 시대가 있었어요 마카티 왕조 시대였을 때 이때 완전한 독립은 못했지만 거의 독립에 가까울 정도로 갔었습니다 그때 헬라와 싸운 유명한 장군 마카비 이 마카비가 예루살렘의 입성을 쫙 합니다 전쟁에 성공하고 돌아오는 이 입성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요나무 가지를 들고 전부 나가 흔들면서 그를 환영했어요 그 이후로 그때부터 종요나무 가지는 성려와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당하는 표시였어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요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을 로마의 앞자리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뜻이 그런데 이들이 가졌던 구원의 의미는 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칵까지 영인데 영적인 건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싹 다 육적인 거예요 상식이 삼장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들아 제 가운데 사단 종로를 하면서 영원한 멸란길로 갈 수 확인된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는 왕이 아니란 말이죠 이들이 호산난 것은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로마 앞자리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왕 교회를 다녀도 그래요 내가 신하 잘하면 내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날 축구 물질 이 땅의 돈 이 땅의 건강 이 땅의 출세 기복신앙 성경적 신앙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구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물질을 구하고 돈을 건강을 구하고 출세를 구하지도 마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 부신자들 구하는 것이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나머지 더 해주겠다 보너스로 보너스로 물질도 건강도 보너스로 출세도 시켜주는 거지 우선은 뭐냐 그 나라와 그 의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직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영원권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거요 가장 눈에 보이는 이거에 생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들과의 동상이몽이요 전혀 달라요 지금 현장에는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건헌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아웅다웅 아웅다웅 눈에 보이는 죽기 살기로 그냥 그러면서 멸망길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정치가 그렇잖아요 경제인들이 그렇잖아요 모든 은혜인들이 모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그래 살고 있잖아요 아웅다웅 육신과 소론적인 거 이따가 없어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영적 무감각 감각이 영적 문둥병자 감각이 감각이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불러불러떼 말씀드릴때 가슴이 뜨거워 예배를 들기보다 너무너무 흥분되고 아멘 이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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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둥병자 제일 고민이 감각 없는 거요 뚝뚝 잘라지도 아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몰라 지금 계속 하나님이 탓자하는데도 이런저런 일로 간섭하는데도 못 깨달아 이래저래 합리화하고 마라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고 마라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기동답의 확신 성리의 확신 이 확신이 없이 무감각한 종교생활 너무 많아요 이런 현장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 현장을 모여 봐라 저 불신자들의 상태를 봐라 왜 봅니까 보여줄 이유가 뭡니까 왜 나를 저 사람을 포기합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요 그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직장 다니는 직장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어가지고 여러분만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만 예수와 그리스도 영접의 의미 영접의 비밀 알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지역을 살리려는 영적 사령관이 되라고 따라서 나는 영적 사령관이다 살려내라는 겁니다 믿음에 도전해서 영적으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죽산 조봉암 선생의 묘지 입구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의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돈이 준비되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도 한 것도 아니고 오래내기 때문에 또 안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목숨 끄고 싸웠다 그렇게 기록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독립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생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도 현장에 불친 영혼들을 건져내는 길도 오직 그러시다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유리생의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현장에서 전해야만 하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영계전성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이 최고관심 하나님의 최고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여기 올인해야 됩니다 집중하면서 현장 변화에 주소자로 당당히 서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이 딸 영적으로 앞장서서 영적 무브먼트 일으켜서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밤 9시에 그렇게 여러분이 샬롬 마이 패밀리라는 주제로 그렇게 여러분이 온라인 영적 운동을 했는데 제가 아침에 물어보니까 1500명이 실제로 그 당시에 9시에 바로 들어왔고 누적된 게 4200명이 그렇게 이 메시지를 다 듣고 참여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접은 108명으로 나와있어요 등동 현재까지 13명인데 계속해서 열매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보건말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던 청년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이 영적 흐름이 전기관으로 전부수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 엄청난 부흥의 바람이 불줄로 믿습니다 이런 현장 변화 주도자들 되기를 재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비육지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입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보람있는 일을 하지를 못하고 헛되이 서울만 보내는 것을 선탄하는 비유의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삼국지 나오는 유비가 한 말이에요 유비가 비육지탄 유비가 조조에게 쫓겨가지고 유포집에서 어쩔 수지 쉽게 일해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있을 때였는데 오랫동안 말을 타지 못하고 밥만 먹고 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다리를 보니까 자신이 넓적다리에 살이 팍 져있어서 슬퍼 탄식하면서 한 말입니다 비육지탄이구나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넓적다리에 살이 져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계속 받아먹어 말씀은 다 받아먹는데 현장을 가지 않으면 현장을 가지 않으면 영적 비육지탄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현장을 해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세임받는 기쁨을 최고로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 현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현장이에요 세상 현장 지금 교회가 여러분에게 죽게 세임받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새가족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매주일 영적 컨셉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1단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라 2단계 새생명 초청 기도해라 3단계 태신자와 관계 좁히기 여기까지 지난주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간은 4단계 태신자의 피로를 채워주자 피로란 게 대단한 겁니까 마음 따뜻한 거 전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든 마음이 열리잖아요 마음이 마음이 열리 마음이 열리도록 하자 마음이 열렸다 그다음 5단계 태신자와 만남을 가지라 좋은 만남을 그리워 가지봐라 요즘 좋잖아요 선물 하나 카톡 딱 해가지고 한 번에 딱 보내놓으면 알잖아요 보내는 거 내가 너무 생각나서 좋아서 보냈다고 5천짜리 되고 만원짜리 되고 2만원짜리 되고 딱 기분도 하나 보내놓으면 안 만나도 딱 마음 열어놓고 그 다음 만나는 겁니다 5단계 6단계는 새생명 초청주일 D-Day 온라인 초청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초청합니다 온라인 온라인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 새가족 후속 신방 산력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별로 이제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쓰임을 받게 돼요 아멘 무슨 교회가 하는 이 생명 구원 스케줄에서 무슨 내가 할 게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하게 되면 내가 하나 할 때 쓰임을 받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쓰임을 받게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말씀 따라 성인인도 받으면서 최고로 스임 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남은 생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사이클이 맞아서 주님과 포커스가 맞아서 정말 영혼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사사 주님께 스임 받는 우리 영혼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 사명자들을 다 되게 하시고 영적 명문 가문 만드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